불이야! 불! 현장 위험요소 발생! 어디야 어디! 진짜 불보다 더 심각한 임금체불 건설 현장 임금체불 경기도가 안전하게 꺼드립니다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경기도의 솔루션 임금체불 노 TF 운영 임금지급 확인 가이드라인 배포 도발주건설공사 사전 컨설팅 강화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도 직접 확인제 임금체불 신고는 경기도청 홈페이지와 우편 전화로도 접수 가능합니다 보다 안전한 건설 현장 보다 안정적인 시공 현장 건설 구성원들의 땀과 노력 경기도가 안전하게 지켜드립니다 점심으로 사살은 시공현재시지니 아멘